너는 내게 부러지져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을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이기프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기프 목사님은 깡패 출신이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심령이 공허 혼돈 허감의 상태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페 선교사가 복음을 전할 때 턱에 돌을 던져서 턱별을 불러뜨리는 그러한 일을 했고 또 그 집안에다가 돌을 던져서 유리창을 다 깨부수는 일을 했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그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를 찾아오셔서 꿈속에 찾아오셔서 기풍아 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을 듣고 그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 또 마페 선교사까지 찾아가서 회개하고 그리고 결국은 신학교를 가서 1907년도에 장로교 동네의 최초의 목사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기프 목사님은 그 다음에 어떻게 제주도를 오게 되는가 하면 이 평양신학교에서 제주도의 선교사로 갈 사람을 뽑게 됩니다 그리고 마페 선교사가 제주도의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선교사로 가실 분 자원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묻게 되죠 그때 이기프 목사의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그는 손을 들어서 내가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집에 왔는데요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처자식이 걸리잖아요 지금처럼 제주도가 변기를 타고 한 시간씩 올 수 있는 거리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목포나 이런 데서 배를 타고 가면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심지어는 풍랑을 만나면 30일이 더 걸리는 그런 어려운 곳이고 또 제주도 자체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선교지이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고민이 있었죠 그래서 밤새로 끙끙 앓고 있을 때 그때 그의 부인 윤하메 사모님이 당신은 왜 그렇게 끙끙 앓고 있어? 하고 물으니까 그때 이기프 목사님이 대답을 합니다 제주도에 선교사로 갈 사람이 필요해서 내가 손을 들어서 내가 가겠다고 말했지만 나에게 처자식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모르겠소 그때 윤하메 사모님이 이런 말을 하지요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가 가지 않는다면 누가 그곳에 가겠습니까? 그런 위대한 말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위대한 선교사들을 보면요 위대한 말을 하지요 언더우드가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올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지요 나는 조선이라는 땅이 무엇을 먹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 조선의 땅에 죽어가는 천만의 영혼이 있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리고 원래는 인도로 선교사로 가기로 원했던 언더우드가 더 열악한 조선 땅으로 선교사로 온 것처럼 위남의 사모님도 저 죽어가는 제주의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가 가지 않는다면 누가 가겠습니까? 그 말 한마리에 이기풍 목사는 용기 백배하여 제주도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1908년 목포에서 배를 타고 제주도를 향하여 출항하게 되죠 그런데 당시의 배는 현대의 배와 같이 큰 배가 아니라 이렇게 작은 풍랑이나 조류에도 쉽게 파손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그러한 배였다고 그래요 추자도 근처를 지날 때에 근무살에 휩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파를 당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파손된 배 조각을 붙잡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는데 망망대이어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다고 그래요 난파 소식을 전해들은 교인들과 위남의 사모님도 밤을 새워가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골방에서 기도했다고 그래요 예레미야 33장 3절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려 했던 말씀처럼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의 희망이 좌절된 순간 하늘문이 열립니다 뒤에는 애국군대가 있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놓여있을 때 모세의 기도가 바닷길을 열었던 것처럼 위급한 일을 당했을 때 부르짖는 기도는 총알기도처럼 하나님께 상달되지요 그리고 그 망망대위에서 배 조각을 붙잡고 있을 때 이기품 목사님은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고 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같은 어두움의 망망대에서 있을 때 배고픈 것이 힘들었을까 목마른 것이 힘들었을까 졸음이 힘들었을까 그런데 이기품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사람은 배고픈 것도 견딜 수 있고 목마른 것도 견딜 수 있는데 그 칠흑같이 어두운 바다 위에서 쏟아지는 졸음을 긴들 수가 없더라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봐도 설교 시간에 졸다가 창가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 이야기했죠 사단이 밀가부르트 삼킬자를 찬나니 너는 깨어있어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쏟아지는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보아도 그렇듯이 이 졸음을 이긴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거지요 그러나 우리가 잠을 잔다 이게 육신의 잠도 사람이 견디기 힘들지만 사실은 영적인 졸음은 더 큰 울음이 있죠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싸움은 깨어있는 사람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찬나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청취자 모든 분들이 2024년 이 한 해 동안에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하나님 앞에 전신갑술을 잃고 우리가 살아나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기도하고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추자도에 가까스로 이기풍 목사는 상륙했고 그리고 급기야 제주도까지 와서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액을 위해서 힘겹게 목사한 수를 받고 첫 사액지로 가는 도중에 구사의 생으로 살아난 그의 기뻄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도 당할 수 있고 힘듦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곳에서 끄집어내셔서 결국은 사명을 감당하게 한다는 그 사실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는 사명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고 말했듯이 사명의 길을 마쳤을 때 주님이 바울을 데리고 가셨던 것처럼 사명이 남아있는 이기풍 목사를 신실하신 하나님은 버릴 수가 없어서 마침내 제주도에 도착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그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제주도에 도착한 이기풍 목사와 쉽게 사역을 전한 것이 아니고 정말 은호와 문화의 장벽 앞에서 쓰러지고 넘어졌지만 결국은 일어나서 이 제주도를 복음화시키는 놀라운 역사에 대하여 한번 우리가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애청자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추구합니다 아멘 쉴만한 물가로 지금까지 열린문성결교회 김창환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